1.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10편 113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0편 113편에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놀라웠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그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아주 귀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게 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건 죄인으로 정죄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무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그를 떳떳하게 함께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 많은 그런 어머니와 같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 부산에 내려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부산 제일감리교회 70주년 교회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10년 동안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교회를 섬겼던 원로 장로님께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7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7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정말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왜냐하면 그 상한 갈대에 또 꺼져가는 등불 중에 저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시고 상한 갈대에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마음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그러면 전혀 교우들과의 어떤 관계와 교제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난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가난은 이상하게 자기가 죄인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부유하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시대나 지금이나 가난은 이렇게 무서운 정주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참 다윗의 고백이 놀랍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그 가난한 자와 함께 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절에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다윗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더 높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공핍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 말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이 10편 113편의 말씀이 사실임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빌리포스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우리 개념에 의하면 언뜻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멸시받는 그런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아주 기겁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신 거죠 이것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주님 옆에 있으면서 편안한 느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다섯 시계나 있었던 여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일이 일곱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방황하던 그런 여인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옆에 오기를 꺼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지 불편했습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하도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던 니구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낮에는 못 나오겠고 사람들이 보니까 한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도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가난하고 공핍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왠지 불편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로 분류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그 교회인가 가난한 사람, 공핍한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한 교회인가 필립 얀씨가 쓴 책에 보니까 그가 시카고에서 빈민들을 사역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어느 매춘부를 상담을 하는데 그가 이제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병도 생기고 해서 더 이상 매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두 살 된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았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부터 토할 것 같이 메스꺼워지더라 아니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말이야 엄마가 딸을 그것도 두 살밖에 안 되는 딸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말이야 그래도 상담하는 입장이니까 마음의 감정을 누르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드시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보시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교회예요?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요? 그곳에 가면 내가 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세상에서 비참해진 사람 이 교회 오면 위로도 받고 아버지 집에 온 것 같고 따뜻하게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더 비참해질까요? 가난한 사람, 공피반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문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걸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 변했구나 완전히 달라졌네 가족을 어떻게 숨길 수,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달라진 것을 느끼는 것 아 저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구나 왜?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 같이 보여요 그러니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턱이 높은지 낮은지는 이 교회 교인인 여러분의 마음에 가난한 자가 어떻게 여겨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환영하게 되고 반기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문턱은 낮은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왠지 가까이 하기 싫어요 구질구질한 사람은 엮이기 싫어요 문턱이 높은 거죠 우리 교회 요즘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처럼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잘 감당해야 할 일이죠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70주년 감사협의를 드리면서 20년 전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났던 때가 그리고 그 이전에 10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때 그 기간을 돌아보는데 가장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기억은 그 행여자들을 아침 급식을 했던 일입니다 매일 아침에 한 200명 정도의 아침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들 오셨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면 한 200여 명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교회 로비 의자에 행여자 한 분이 누워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온 예배당이 그냥 다 냄새가 배는 것 같아요 지린내도 나고 썩은 내도 나고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도 단임 목사니까 그런 분이 교회 로비에 와서 누워 있으면 바깥으로 좀 나가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이 여기에 계시지 말고 일단 바깥에 나가서 뭘 씻으시더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누워 있는 그분 옆에 가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나가셔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시냐 제가 말을 해놓고도 제가 썩 적절한 말을 했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그런 식의 질문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때는 제 마음의 심정이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씻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은 몰랐어요 씻고 싶은데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샤워 부스를 만들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씻고 싶으신 분들은 씻으실 수 있도록 씻고 싶으시던데 이걸 어떻게 어디 가서 씻게 드려야 되나 목욕탕에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이렇게 갔다가는 남의 목욕탕 영업 다 그냥 막아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급히 옷이라도 좀 가져 내 옷 여벌 옷이 있으면 좀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옷이라도 갈아입히고 목욕탕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양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입혀드리고 그리고 목욕탕에 같이 갔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제가 빨리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기고 그리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허락해 줘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당하는 데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사드리고 그리고는 가셨어요 며칠 뒤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부산의 행여자들 공동체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그 공동체에 어떤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면담을 했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양복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주더라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인상 자기는 어떠냐 어디 교회냐 다 노트에 적어가지고 오셔서 저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여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것까지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저희 교회 안에도 주목자들을 위해 섬기는 분들이나 아주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죠 저는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해요 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청년들 중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특별한 의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고 호칭할까 고민하다가 주목자라고 호칭하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목자라고 호칭하자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시거나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다 주목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아니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무슨 힘으로 도울 수 있냐 말입니다 이념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의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투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그대로 검증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제 눈에 보기에 지금 이 자리에는 가난하고 공핍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없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나 이렇게 사람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단히 가난하고 공핍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가정에서도 친구들로부터도 다 배척당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편 113편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편이 괜찮은 분들 아이들도 있고 잘 자라는 그런 형편이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냥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둘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심령만큼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 제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망하시는 분은 오늘 20편 113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쓴 시 곳곳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고 공핍하다는 고백을 여러 번 했습니다 10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10편 86편 1절에 여하여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0편 113편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공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을 그리고 지팡이를 버리지 않고 그 왕궁에서 늘 간직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시로 그것을 보았다는 목동 시절 얼마나 그 옷이 남루하고 보잘것없고 추하겠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목동이었던 것을 누가 아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지팡이를 계속 그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 가지고 있어 계속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사실 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 낮추셨을까요? 우리 마음의 오시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보니까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신다 이 티끌은 흙바닥을 말합니다 사람이 오죽했으면 흙바닥에 나 앉았습니까?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셨다 이 걸음더미라는 말은 똥통이죠 똥통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런데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는가 우리 마음에 오실 정도까지 낮추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죠? 여러분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 똥통 속에 들어가야 된다면 아마 실감이 좀 나실까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일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부자를 정주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선이라고 주장하거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 투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대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 한쪽에 편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한자리에 앉아야 한다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자리를 도와야 한다 환영해야 한다는 것 이건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교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받은 여러 은혜들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 하나는 그분이 노숙인들에 대한 자기 생각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는 처음에 노숙인들을 보면 저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에 눈이 뜨이고 난 다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만 있는 것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저런 형편이지만 살아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들을 보면 나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다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형편은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내 마음은 추하고 더럽고 그분들은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죠? 걸음더미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요청을 내가 거절하는 구질구질한 사람하고는 엮기기 싫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로 걷어 차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그 지옥불이 뜨거운지 아브라함을 보고는 물 한 방울만 입에다가 좀 적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한 번도 내다보지 않았겠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은혜를 기대할 게 없게 됩니다 마태고금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지만 또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왜?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이 참 쉽지 않게 가난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저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목회지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저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어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는 군인 형제들 위문을 가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위문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군인 형제들을 위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때가 감사한 것이 도움을 요청해 오는 이들이 어떤 심정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다 나갔으리라고 싶지만 지난 금요일에 매실 원액을 한 200개 가져오신 저 남쪽 지방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걸 팔아서 교회 건축비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정이실까 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이 가난했던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궁급했던 시절 남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경험들 혹시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 이런 심정이겠구나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가 받을 가장 귀한 보상은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동생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고 끌어안았어요 그게 얼마나 야곱이 고마운지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용서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이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황홀한 일이죠 절대로 교만하게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듯이 도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그에게 흘려보낼 뿐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얼마나 성찬이 귀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매주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의 제한 때문에 매주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성찬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면서 걸음더미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신 것 그리고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찬 내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용납하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동안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 주어야 되겠다 꼭 그렇게 결단하시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